안녕하세요 요리하는 바리스타 블루입니다. 올여름도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네요.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단왕 코코넛 스무디 많이들 생각나죠? 생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홈 건강 스무디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보카도와 평소 건강으로 챙겨 먹고 있는 양배추즙 한 봉울 얼음과 함께 믹서로 진행됩니다. 1. 재료는 잘 익은 아보카도 반쪽 양배추즙 얼음입니다. 2. 양배추즙을 믹서 볼에 넣습니다. 3. 냉동 아보카도 반쪽과 얼음을 큰 믹서 볼에 넣습니다. 4. 단맛 좋아하시면 꿀 요거트 파우더 원하는 만큼 따로 추가하여 감미롭게 맛을 주세요. 믹서 볼을 결합하여 부드럽고 크리미한 텍스처가 나올 때까지 돌려주면 완성됩니다. 아보카도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3가 제공되며 양배추는 비타민C, 칼슘, 철이 풍부하여 건강식사나 간식으로 적합하여 건강한 지방과 식이 섬유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유지돼 건강 다이어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홈 스무디 어디까지 먹어봤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